다나카 가쿠의 전중강령, 1918년 5월 4일에서 1993년 12월 16일 일본의 정치가 우정상, 대장상 등을 거쳐 총리를 지냈다. 총리 재직 당시 중국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공과 수교하였다. 로키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니가타현 신석현에서 출생하였다. 15세의 학교를 중퇴한 후 실업계에 투신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총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중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하였다. 1957년 기시 노부스케 안신계 내각의 우정상, 이케다 하야토 지전용인 및 사토 에이사쿠 좌등령작 내각의 대장상 등을 역임한 후 1965년 이래 자유민주당 간사장직을 여러 번 맡았다. 1972년 7월 사토 내각 총사직의 뒤를 이어 총리에 취임하여만 2년 4개월 동안 재직하였다. 1972년 9월 베이징 북경에서 당시 자유중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중공과 수교하기 위한 일본중공공동성명에 조인하였다. 1974년 7월 참여원 선거에서의 참패와 급력선거에 불만을 품은 후쿠다, 타케오 복전규부, 오이라 마사요시 대평정방 양파의 입안, 정치적 치부설에 대한 국민과 당내의 비판에 쫓겨 12월 9일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1976년 대규모 정치 스캔들인 로키드 사건으로 기소되어 1983년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과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실제 복역은 하지 않았다.